한국국토정보공사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답에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증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라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기여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년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였던 후 나는 진정 اب cancer 난Y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